좀 심하게 심하더라 근데 서근님 반갑습니다. 세상 이야기네 반갑습니다. 준아미네 반갑습니다. 자 저 부태. 저 위치가 조금 위험하겠죠? 상큰 잘 지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테라니 일단 바이오니그를 할지 메카를 할지 모르니까 일단 좀 지켜보고요. 아 잊고 막네 잊고 막는 테라는 어 10명 중에 제가 볼때는 한 2명 정도는 잘하는데 그럼 8명에 애매해 좀 그렇더라고 이 빨 물 해보니까 2저그는 아니고 자 원테란 원저그 5시만 체크하면 중적은 다 파악되겠네요. 오 5 5 5 3 5 5 5 4 5 자 이번에는 대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놓고 포토라고 질러답 세우면서 질러씩 공격할때 포토를 확 채워버리는건데 나름 저 강력한 어시죠 육질럿일때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육질럿일때 육질럿에 이제 프로브는 둘 그래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다팔러 안먹히게 대각이라 좀 멀긴 멀다 다팔러 안먹히게 미리 두개 고고생 자 그리고 추가로 랠리 포인트는 요기 테란으로 찍어놓고요 질러 4마리는 계속 끊임없이 와줘야되겠죠 질러 4마리 포인트는 요기 테란으로 찍어먹고 자 어떻게 보면 이 번이 이번이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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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주 뭐 무시무시한 전략이지. 오케이 끝! 이거는 뭐 도망도면 까겠죠 이거는, 테란이. 어? 자, 입구에다가 포어 털어갔다가 한 20개 정도. 지어줘야 되겠고요. 만약에 제가 망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멀티 해야되겠죠? 어? 야, 일로와! 멀티 해야돼. 자, 그리고. 실러 좀 뽑아주고요. 자, 상대가 생각이 있다면 저한테 먼저 오는게 맞아요. 펄쳐! 아, 이거 별로 안 좋은데. 펄쳐는 별로 안 좋은데. 펄쳐는 별로 안 좋은데. 생각이 있네. 자, 조금씩 러쉬 시간을 볼 동안 캐논을 많이 완성시켜버리고요! 오케이. 이 정도면은, 어? 안전합니다. 됐어. 됐어. 커맨드가 나가지 못하네요. 어. 저럴 때는 좀 째줍니다. 예. 여유가 있으니까. 이 드랍 같은 것만 조심하면은. 되겠지. 그만큼. 아, 왜 저.. 노앨리라고. 어? 노앨리 부탁드립이.. 더! 라고 해! 자, 그리고. 스카우트 같은 것 같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헤이. 알리 요매노 오케이 어 팀이 좀 위험하려나 아직 테라니 벌츠 위주라서 불안하네 테라님 드랍 조심 불안한데? 영 불안한데 지금 자 한 명을 끝내놨는데 이게 별로 유리한 한 게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량으로 힐럭을 계속 보내줍니다 힐럭을 조금 파치고 좀 싸우게끔 일단은 11시 익구에 시야를 밝히고 옆탱크 그거만 해도 원칼러만 감당하면 되니깐 바퀴가 좀 쉬워 일단은 제가 질러 시이터 게이트가 이제 좀 많이 확보가 돼서 헬프를 바로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붙으시면 되겠지 게럴프 조커요 게럴프 조커요 야 불안하다 지금 이거 진짜 큰일났다 발업이라도 이거 되어있으면은 괜찮은데 그럴 거 있냐 오케이 스타게이트를 좀 지어줍니다 자 질러시 그래도 조금 이를 보내는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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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콜랄뻔 했네 얼어어어어어어어어 잘하면 큰일 나겠네 드랍이 저 그대로 저한테 들어올 가능성은 없죠 지금 아 아 아 아 아 staat analysis ды ahí 열 컨은 조심해야 되는게 이 파랗데밋이라고 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쏘는 까시가 잘 모ran 1군 예 바로 그냥 올킬 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게 자 하지만은 이미 최저가 저는 약간 자리가 잡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가 제가 제거할게요 제가 제거할게 여기 센터에다가 이게 뭔짓을 하고있나? 센터에서 처리를 짓고있나 blind comprendre 센터에서 bleed 센터 부worm 어린 사이 같은ime 도르만에 이게 커닭도 하면 하네 자 커닭을 할 때는 그냥 하면 됩니다 같이 그냥 섞어가지고요 무식하게 써주면 돼 무식하게 이런 식으로 스포어가 있으면 무식하게 빼고 여기 오버점 이게 이제 커닭이 좋은 점이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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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간 저그들의 피로도가 엄청 쌓였을 겁니다 짜증나거든 그래서 안보이는 대상이랑 싸울라니까 짜증나거든 자, 6층 이 친구 말게 스포가 없다 이라면 완전 그냥 지옥을 경험하게 되겠죠 칼났다 얘 오브로드는 오브로드대로 막히고 오케이 일단은 뭐 막지? 오브로드가 없어가지고 타크를 볼 수가 없어 자, 다 보내고요 크, 그렇죠 옆에 이 효과가 이제 또 발휘가 되죠 딱 봐도 그냥 카너를 뚫으려고 지금 약간 작정한 사람처럼 보이죠 오케이 오케이 알았 그리고 이거는 스포에다가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디스를 걸고 나가시면 이거 참 좀 실망스러운데 이거 어? 디스를 걸고 나가시면 상당히 저 뭐야 실망스러운데요 자, 이거는 이제 스포에다가 웨이브를 갖다가 탁 하면은 이제 스포가 정지가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오브로드를 다 잡아버리는거죠 어 그리고 이 셋이 위에 보면은 여기 커널을 지금 두 개를 뚫고 있어 이걸 바로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위에 커널! 두 개! 제거, 제거, 제거! 빨리 제거해! 자 제거하고 그렇지, 그렇지! 이거 뭐예요? Elvis 이 시각 세계 좀 조 sorry 저희 Sonic